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서신을 통해 건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건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은 바울 자신에게서 들은 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고 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또다시 건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온화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기에는 바울이 볼 때 아직 내면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겨야 할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그가 의지하고 존경하던 사도 바울은 바케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동욕자들은 바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연로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기 위해 아들을 부르듯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인간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서 6장 10자리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수없이 받게 될 텐데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해져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한테 들은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복음은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서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란 믿고 맡길 만한 또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자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습니다 충성된 자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맡은 바 사명을 꾸준히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바로 이러한 충성된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충성된 사역자라면 좋은 병사 또 경기에 하는 선수 또 농부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비유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디도와 아키뽀를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군사는 일반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전파자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의 등을 돌렸으나 디모데에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벌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체포되어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 디모데 역시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나 또 순교 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로 그의 추정자된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미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스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가 자기 생업이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도 역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임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본본을 수행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사가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사역자는 그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계하는 자를 비유해서 충성된 사역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전도자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라서 살기를 힘쓰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꾼된 자에게는 일의 성공보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멸류관이 수여되는 것처럼 성경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죽게 충성한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상은 의의 멸류관 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서 충성된 사역자의 모습을 열심히 수구하는 농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수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위해 한여름의 무더위도 견디어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이러한 농부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수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와 수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보금의 일꾼들은 마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때까지 인내와 수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농부의 축복은 가을의 결실을 가장 먼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금의 일꾼도 그들이 전두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가장 먼저 얻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준 교훈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서 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오는 이해, 통찰력, 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사실을 면밀히 살펴 파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수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사 디모데를 위한 지침으로 주의 사육자의 참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좋은 병사와 경계하는 선수 그리고 수구하는 농부의 비율을 들어 교훈한 바울은 이렇게 주의 사육자들이 충성할 때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지를 밝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자순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얘는 예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복음의 일군들 역시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장차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9절은 9절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즉 바울이 사슬에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 되어 매임을 당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합니다 즉 복음은 결코 매어둘 수 없으며 가두어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매인자 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로서 다른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파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내로이 박해의 위험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0절에서 모든 고난을 참는 이유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갖가지 핏박과 박해를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는 진정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나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장차 언급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7절 18절에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따르는 고난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드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미쁘다 이마리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오 미쁘다 이마리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목회서신에서 즐겨 쓰는 말로 이는 곧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일 주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와 함께 죽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그와 함께 죽지 않는 자는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12절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인내는 단순히 어떤 어려운 순간과 고난을 견뎌내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연관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면에 해당하는 헬라오는 어떤 상황 아래에서 견디다는 뜻으로 단순히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게 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고난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즉 12절은 11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묵박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되 참고 승리하였듯이 각종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야만 하고 이렇게 시련을 통과한 자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끊임없이 겪게 되는 매우 지속적인 성격을 진미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지옥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소망 중에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가 일관되게 믿음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 위기를 모면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그 성도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믿붐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으로 공동 번역은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 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점차 로마 당국으로부터 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기독교 신앙을 부인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주고 있는 경고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쓴 편지는 오늘날 같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감옥에 투억되어 처형된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지금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렵지 않고 또 물리적으로 핍박은 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정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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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